왜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을 방관하시는가? 미국 뉴욕의 상둥이 무역회관이 납치된 비행기에 의해 테러당하여 무너지면서 3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200여 명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되 인생에 관하여 무한심하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악을 멸할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신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치 않으시며 악에 의하여 시험도 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 타락한 연구로 마귀와 아담과 그 후순들이 합작품으로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보는 악인 것입니다. 로마스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죄악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죄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이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주셨습니다. 10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야외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리오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땅의 전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세 인생을 사는 아담입니다. 영혼이 이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땅의 전세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마귀에게 이 땅의 전세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40주 40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예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봄 4장 6절에 가로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느라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이 세상 전세권을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함께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전세 기한이 차고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땅을 통치하기까지는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여 있고 마귀가 세상의 신이요. 임금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믿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 예수께서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불인도전서 15장 24절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했으므로 쫓겨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세 던지오리니 그기는 그 짐생과 거짓 신자도 있었으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시므로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고 세상 신이 되어 있지만 장차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모세 심판하여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점령해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전세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신노로 타고 그리고 왕노로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세집을 얻었는데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세 맺은 그 귀한 돈에 내가 넘겨준 그 사람이 그 속에 살면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는 오늘날 합법적으로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담엘으로 전세권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신으로 온갖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인간해방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래위기 25장 23질로 25질로 보면 땅 무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낙은해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이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은 땅의 정직이여 불과 이 땅은 영원히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영영히 팔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냥 전세기한 동안 이 땅을 누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전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땅이 아담이 마귀에게 전세권을 넘겨주었으면 그 전세권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아담과 똑같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계에 보면 이 땅의 아담 후여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오 다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아담이 팔아먹은 종의 문서와 전세를 다시 합주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질로 7절에 보면 종문서를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과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준 종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종문서를 받아서 그 인장을 빼고 폐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암박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화했더라. 이게 종문서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넌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냐. 여러분 이 책은 바로 땅을 전세꾼은 팔아먹은 문서여. 종으로 몸을 팔아먹은 종문서입니다. 온 아담은 그 자손과 함께 이 땅을 마귀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물러야 되겠는데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야 되고 그 친척이 물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물으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종으로 팔렸으니까 종을 팔은 자기 몸과 이 땅을 물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의 범이니까 요한이 보니 하늘 위해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누구도 이 종문서를 받아서 파괴하고 구원할 사람이 없기로 통곡을 하고 우니깐 성경말씀 보니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시파의 사자 다비스의 뿌리가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팔아먹은 이 땅과 종의 신세를 도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친척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사람인지 자기가 가난해서 자기와 가족 등을 종으로 팔고 자기의 상속을 다 종으로 팔았으면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물으기를 원하고 그 실력이 있어야만 그 땅문서와 종문서를 받아서 파괴하고 폐기처분하고 도로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친척으로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로 오셨고 그가 종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전세권 값을 지불하고 종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문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구가 되고 이 땅은 전세권이 마귀의 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세기암만 차면 마귀는 죽출당하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린 종에서 해방되고 이 기업 전세권이 마귀의 손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복구되게 된 것입니다. 골로세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허가모의 권세에서 근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세권 이동입니다. 종문서 이동이 된 것입니다. 할라디아스 1장 4절에 그리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근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골로세스 2장 15절에 증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장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우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와 후손을 종으로 다 팔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지구의 모든 부귀와 영화의 전세권을 마귀에게 다 팔아넘긴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에 가까운 친척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자기를 희생시김으로 이 종문서를 받아서 다 일곱인을 떼고 파악이 처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바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적은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가 가왔다 하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이 마귀가 전세권을 가지고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신노릇하고 임금노릇하고 모든 악을 행하니까 그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의 지배에 대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에 악을 행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수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여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전세권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전세 기한 동안에는 이 땅에서 임금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온갖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마귀의 역사적인 악을 저지시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여다 시험에 들지 말게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마귀의 종원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사리에서 해방되고 남았으므로 이제는 마귀가 이 땅에서 신노릇하고 왕노릇 하면서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기도로서 막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마귀의 일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악의 역사를 저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16장 20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이 미리 알고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미국의 상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라면 대구의 지하철 방화사건 같은 이 악의 사건을 마귀가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마귀가 전세권 남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어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신노릇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이를 막을 수 있고 악으로 가는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지도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군사 16명을 명해서 겹겹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고 베드로를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에루살렘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주야로 부르째여 기도한 것입니다. 중부의 기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자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진행합니다. 그 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야로 기도했는데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여야 하는데 밤중에 베드로가 철고랑에 묶여서 군사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깨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려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베드로의 약구리를 척척 치면서 일어나라고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철고랑이 철렁철렁 끌러지거든요. 옷을 입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옷을 입으니까 따라 나오라고요. 첫째 파수를 지난데도 문이 열리고 파수꾼은 자고 있어요. 둘째 철문을 지난데도 철문이 열리고 또 파수꾼이 자고 있어요. 셋째 시내를 향한 철문도 스스로 열립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천사가 한참 동안 인도하더니만 사라졌습니다. 정신의 법칙등을 보니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로스의 손에서 건졌구나.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것이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 보니 그 시간에도 아직 모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악한 행실을 그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악의 방향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북한 핵을 중지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하느냐 하면 마귀는 이 땅에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어서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도들이 하나님께 부러지지어 기도하면 나라가 이마여서 하나님의 주권행사가 나타나서 이를 중지시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파멸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악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냐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남은 이 땅의 전세 기한을 자기가 점령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준 전세를 마귀가 인수인계 받았으니 전세권을 도로 예수님이 차했지만 남은 기한은 마귀가 점령을 해서 마귀가 이 땅에서 모든 역사적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종살이 하던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악행을 막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마귀의 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불의와 추악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저주해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을 멸하시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축복은 훗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마구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이나미여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입었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언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냐 왜 이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가 행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그런 질문 불행하지 말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면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저지하고 일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총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령전 10장 3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 하였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착한 일이 일어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여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요 마귀의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는 오직 우리만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김포성전 김병일 집사님의 간정을 보면 종가 만며느리로 40년간 각종 제사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위가 서리고 아파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낫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몹시 위가 아팠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으로 부모가 준 머리카락 하나도 상체의 힘은 안된다 해서 칼을 대는 것을 거부하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며 투명생활을 하던 중에 이웃에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는데 너무 급하고 아프니까 옛날에 큰 며느리가 예수를 믿다가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예수 못 믿게 해서 교회 못 나갔는데 그 며느리고 교회 좀 데리다 라고 했어요 그 며느리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물려준 몸이라 수술을 거부했으나 이제는 주님이 위암을 고친다는 믿음으로 병원에서 제사 수술을 독촉해도 거부하고 제사드리던 정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숨기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구역식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줬습니다 결사적으로 며느리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며 믿음으로 억생의 마개를 대지겠습니다 너희 원수 마개야 이 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로 물러가겠죠 하나님의 뜻이 마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계속해서 대직하고 싸웠습니다 믿음에 있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문이 이러다 돌아가시겠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어문이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도 의사도 아주 노발대발 했습니다 어떻게 암을 두고서 이대로 있느냐 그래서 뇌신경 검사실로 들어갔는데 보통 10분이면 뇌신경 검사가 끝나는데 30분이 넘어도 뇌신경 검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검사한 의사가 밖에 나가 다른 의사를 불러오고 거기서는 또 다른 의사를 불러오고 세 의사가 다 같이 뇌신경 을 들어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면 분명히 말기암으로 그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던 것이 시선 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아버려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마였었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기도가 그 악을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아들 또 예수 믿고 아들 내외 손자 손녀가 다 구원받고 온 가족 전체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경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며 다 말게 해서 구하라고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땅에는 범죄케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고 누가 보면 2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기 전에 베드로 보고 말씀하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그냥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베스마여서 사탄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시험에 덜지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구절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시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를 체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분명한 편지를 기록하십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시달려서 밀가부르듯한 고통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삼길 자를 찾는다 지금은 마귀의 대요 악한 대요 마귀가 임금과 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를 대적하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 기도로서 대적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임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버스 사장실 때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모섬을 때리고 계시는데 모섬은 열심히 주를 믿고 그런데 주인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모섬이 여러가지 시험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모섬을 웃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시험에 빠지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까딱없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시험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섬이 주인님의 이야기 하나 할까요 말 부수가 나가서 노루 두 마리를 쫓았는데 한 마리는 총을 쏘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놈은 다리에 맞아서 쩔뚝거리며 도망을 치는데 포수가 어느 노루를 쫓겠습니까 아 그야 죽은 놈은 잡아 놓았으니까 그대로 두고 쩔뚝거린 놈 따라가지 주인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주인을 무엇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겠지 나는 쩔뚝거리더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날 잡아려고 자꾸 따라와서 내가 시험에 되는 겁니다 그 말 맞아요 이미 세상에 죽은 사람들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가 쫓을 이유가 되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따라와서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놀라운 악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했던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악이 아닙니까 이러한 악이 매일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며칠 전에 내게 인터넷 편지가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기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원수를 갖겠다고 인터넷을 왔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답장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원수를 갚으랍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주먹으로 때리겠습니까 뭘 반발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다가온 불행은 마귀와 당신의 합작품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예수 우리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박이에 몸을 찢고 피 흘려 늘어진 분을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이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이나미라 제가 징계를 바라므로 우리가 평화를 올리고 제가 찢지게 말하면 우리가 평화를 나음으로 어떠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기를 왔고 그날 야외께서 우리 우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도 불의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대신 짊어지고 너러져서 십자가에 못박여 피를 흘린 그분이 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악을 행할 바에 십자가에 못박이지 말지 악에서 금지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악은 마귀의 행시여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하는 파멸을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곳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3장 4절에 주는 믿붓이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4장 4절에 사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다 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되는 것입니다 마태범은 28장 20절에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나 사랑하사 품에 품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근하기를 간절히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도 지불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은 세대 동안에는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전세권 남은 기한을 자기가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신노릇해서 온갖 악을 도모하고 악의 행사를 하고 역사 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종에서 놓여 놓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 땅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 기한을 누리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준 이 땅의 전세권을 아담에 넘겨주는데 그 전세 기한 동안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이마야 주권이 나타나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악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끝났을 때까지 마귀는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모든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은 저항하는 힘은 성도와 교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하시는 오직 성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사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의 역사를 막고 또 변화시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지 안의한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를 지키면 악한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난 개인과 가정과 생활 사회 국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 책임지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왕이요 신으로 있는 원수 마귀가 도역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주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 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무찌르시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과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게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준 이 땅을 그 땅에 낸 영광과 모든 권세를 아담은 땅과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팔아 넘겨버리고 말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팔리고 전세기한 동안 마귀에게 넘겨준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열려 죽으심으로 종의 문서를 받아서 그를 다 찢으시고 철폐하시오 땅의 전세권을 회복하시오 이제는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이 땅에서 신 노릇하는 마귀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불행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불행은 미리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막을 수가 있사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나 세계 이 마귀의 악의 행진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러짓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나라의 맛이 없이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할 수 있도록 부러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모든 행진을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